그동안 뭐하느라 우리 사무실에 얼굴 한 번 안 비쳤나? 승진한 걱정이 별로라고 소문이 나서. 승진한 지 벌써 2년 됐어. 그래. 자네가 엘이지? 안녕하세요. 와일드와는 구면이지? 오랜만이야. 어서와. 슈퍼블 경기 때 나한테 돈 거 같지? 잊지 말고 갚아. 이쪽은 왓츠 팀장. 왓츠 씨. 여긴 릴리 레이스. 안녕하세요. 릴리, 여기 비서들은 갈수록 이뻐지는군. 으흠, 현장 요원들은 갈수록 늙어가고요. 비서가 아니라 요원이야. 나도 알아. 유머 감각 인단 시험해 본 거라고. 아. 일단 우리 앉아서 얘기하자고.